아빠~~ 어? 손톱 발라달라고? 띠리리 하이미 사랑합니다 하이미 사랑합니다 아빠한테 뽀뽀하세요 왜? 왜 또 뾰로뚱해져 있는데? 아빠 손톱 발라줄까? 아니 응 나 손톱 발라 어? 하이미 손톱 바르고 있어?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손 아빠가 이번에 발라줄게 아빠 발라줘 자 하이미 손 봐봐 손 나 어때? 나 어때? 나 어때? 나 어때? 나 어때? 정 아이고 우리 세상에 이만이 다 발라줘 아 다 발라줘? 다 발라줘? 왜? 안 됐어 거기 천천히 천천히 아니 안 발라줘 아이 손톱 바래 손톱 바래 손톱 바래 아아아 가만히 있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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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 발라준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잘 됐지? 응 아빠도 말려줄까? 아니 왜? 아니 안 발릴 건데 나 반지 반지 반지? 아 완전 반지 어 왜? 안 했어? 응 어 뭐야 피 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는 이거 바르기 싫단 말이에요 어머 아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아빠 아빠 잠깐만 아니 아니 손톱 안 아 손톱에다 발라야지 아 아 안 돼 어 닦아줘 닦아줘 아 아니 아빠한테 붙여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안 했잖아 아 아 방금 방금 뭐라고 했어? 오 하야미가 좀 해외 유튜브 보거든요 에 에 하야미야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? 아 아 아 아 아 아빠 비행기 탈 사람 일로 오세요 탑승비는 뽀뽀 탑승비는 뽀뽀 탑승비는 뽀뽀 탑승비는 뽀뽀 탑승비는 뽀뽀 뽀뽀 한번 해주면 올려줄게요 누구 잡으러 가볼까 엄마 엉? 엉? 엄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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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빠 힘이 없어 왜 파인이가 아까 괴롭혀서 진짜 뭐해서 엉? 어 뭔데? 아우제 헉 도장이잖아 엉? 가자 엄마 잡으러 가자 엉? 엄마는 어디가서가 엉? 엉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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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엄마가 위에서 놀으라고 왔잖아 하임아 이럴 땐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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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방귀 먹어라? 엄마 방귀 먹어라 엄마 방귀 먹어라 엄마 방귀 먹어라 복싸면 안 돼? 응 안 나오면 안 깨도 돼 이거 잃어버려 하임 그걸로 눈 비비면 안 돼 그걸로 눈 비비면 안 돼 왜? 눈 나빠져 눈꼽 있으면 아빠 나 눈 가려워 아빠 이러고 눈 감고 있어 알았어? 응 아빠 눈 가려워 눈 가려워? 응 극째모 잡으러 가보자 극째모 잡으러 가볼까 여기 극째모 안녕 반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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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하임이 나는 아빠 나는 하임이 나는 엄마 하나 우리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뿌잉 아하하 하나 둘 셋 뿌잉 어 하임아 할머니 왔다 안녕하십니까 유롱아 친구들 많이 왔다 호잉 호잉 와우 동물파리 넌 뭐야 너 뭐야 걔 좀 올라가 있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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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그 헤이 헤이 야 도리 바닥이 이상한다봐 어 어 어 어 누가 거기 들어갔어? 누가 이불에다 똥 싸놨어 맞네 요롱이야 요롱이야 요롱 와 와 와 와 와 와 눈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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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판이구만 와 와 요롱 1번 일로와 1번 강아지 일로 오세요 1번 강아지 일로 오세요 요롱 많이 혼났어? 눈에 눈물 맺힌거 좀 봐 왜 쉬셔 막 그렇게 대놓고 그래 힘내 나밖에 없지? 요롱 봐봐 와 근데 우리 집 다 여자네 하나 둘 셋 안 Us 하얀개 내가 ють 도시 무시 아 아 아 차로 2번 강아지 2번 강아지 Awesome loving 2번 강아지 Gol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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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lly! 하하! 하하! 하하!